화살이 happens 이거 화장실 학생처 따로 이런 화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? 온 지침에 달려서 씨앗을 뿌려주세요 placu 무럭무럭 자라렴 물도 주세요 또르르 무럭무럭 자라렴 제가 주문을 잘 걸고 자라나 자라나 뭐야? 우리 무럭무럭 자랐다 미담 주스도 이렇게 식물이 하나 자랐습니다 이것도 제 취향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바로 본격적으로 카드 꺼내겠습니다 이거 유명한 카드예요 보편화된 힐링 카드입니다 네 오늘 보여드린 마술은 조커 친구들이 조금 발용을 해볼게요 제가 마술을 하는 게 아니라 두 친구가 찾아줄 겁니다 수진이 카드씨 오늘의 시대에 스탑 해주세요 스탑 자 이 카드 저 안 보고 있을 테니까 모아 분들한테 보여주시고요 네 뒤에 두세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기억하세요 네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자 올려놨고 그리고 카드도 잘 섞겠습니다 같이 케이블이 잘 안 보이겠지만 진짜로 아까 보여드린 그 소플로 섞겠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네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네 이제 이 두 친구가 경찰이 되고 경찰이 씨가 뽑은 카드가 도둑이 될 거예요 도둑을 잡는 마술이죠 아 도둑이 잡는 마술 친구들을 맨 밑장에 이렇게 잘 둘게요 네 잘 두고 잘 이렇게 잘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명의서부터 네 원하실 때 스탑해주세요 스탑 자 카드 떼주시고요 하나예요? 아니요 카드 그냥 두 차례 아 그리고 이 경찰들을 투입시키겠습니다 자 촬영 보냅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놔주세요 네 근데 굉장히 유능한 경찰들이에요 아 진짜예요? 제가 한번 이렇게 즉 하면은 죽힌 것 같습니다 어 진짜예요? 공고가 됐네요 어 뭐야 그렇죠 자 안 보이실까 봐 여기다 보면 뭐죠? 무슨 웃음이죠? 이번에 실패를 했나 봐요 한 번 더 이 친구한테 기회를 줘볼까요? 그럼요 이번에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이 친구한테 기회를 줘볼게요 도둑이 너무 잘 들어요 도둑이 너무 잘 들어요 역시 미남 조수가 뽑은 것 같네요 아 네 아 네 유능한 도둑을 뽑았네 다시 한 번 스톱 네 어 일단 빼주시고 다시 한 번 경찰이 이렇게 자격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위에 놔주세요 음 이번엔 안 하면 제가 자를 거예요 네 아 이번엔 못 잡으면 제가 자를 거예요 경찰들을 바로 네 자 네 그러면 잡았겠죠 설마 못 잡았으면 제가 해부시킬 겁니다 쭉 보시면 네 한 마리가 잡혔네요 요 놈이 잡혔어요 뭐야 요 놈이 잡혔습니다 지금 요 놈이 잡혔어요 잡혔습니다 지금 요 놈이 잡혔어요 놀랍게도 이 친구가 뽑은 카드가 맞나요? 맞나요? 틀렸어요 틀렸나요? 아니요 맞았어요 우와 신기하다 우와 진짜 사이에 있었네요 맞나요? 잘 보세요 전 아무것도 없죠 하나 둘 셋 하면 사라집니다 하나 둘 둘 둘 둘 오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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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봤는데도 모르겠어 오 어디 갔냐? 오 야 잘한다 되게 단단한 스피네요 단단한 만져봐요 내가 뭐 신호를 주면 짧아지게 나 살짝 말문이 막혔어 난 살짝 말문이 막혔어 그래도 멋있네 이거 잘한다 오 야 이건 인정 오 오 뭐야 뭐해 같은 원리지면 옆으로 잡혀 인정 여기 다운 두 뭐해 뭐해 틀면서 바꾸기도 하고 한 벽으로 이렇게 하면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시한 이거 제가 봤을 때 빨간색이 탄력이 많이 안 좋은데 저 여기 아 네 하하하하 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? 이거 발라줘. 이거 발라줘. 사진을 보여야지 되게 예뻐요. 얘들아 내가 마시 보여줄까? 이거 개장으로? 와 신기해! 우와! 뭐야? 우와! 어디 갔어? 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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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태연이랑 비슷비슷한 거 같애 그리고 이제 우리 드로이 모아 친구 아! 루다!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아무런 변형도 없는 카드가 있습니다. 잘 보시고 조중을 하면 자, 한 번만 더 보세요. 잘 지켜보세요. 아무런 변형이 없는 이 카드를 오이! 혜란의 카드매진이었습니다. 빨리 하시네. 이미 바스라기 뭐야? 부산한 거야? 바스라기 퇴근 태연의 카드매진이었습니다. 태연의 카드매진이었습니다. 뭐야? 에이, 풀러 붙였지? 저런 말 말리지 않아? 귀여울 딸이 근데? 역시 예상한 데를 집중 못하네 한 번만 알려줘 근데 저 손톱이라니까? 그치? 다 한다 이거 그냥 저거 맞지? 저거 맞지? 저거 맞지? 잘 보시라구요 뭐야? 자 이거는 카드찾기 게임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같이 해보세요 휴닝이도 같이 할거에요 뭘 찾으면 되죠? 에이스를 찾으면 돼 에이스 에이스 찾으면 돼요 자 자 어떤 카드에요? 찍기만 해요 이쪽에 우아분들은 어떤거 같아요? 왼쪽? 왼쪽 왼쪽? 자 놀랍게도 이렇게 저는 가운데다가 에이스를 줬구요 모두 가서 갔죠 2번이라고 하는 사람 진짜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마지막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에이스 찾으세요 자 어떤거에요? 어떤걸까? 아 나 보였어 저 이거 보였습니다 2번이에요 2번이요? 네 중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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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에 다시 내려놨다 중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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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2번 아니구요 2퓨이드에 있는 것들 많았습니다 자 이건 되게 간단한 기술인데도 자 많은 분들이 답답하셨죠 그래서 이런거에 동료로 구축하는데요 당두랑 무화과 느낌 어? 어떻게 하나 뭐지?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이렇게 막 솟는거 알죠 이런거 할거에요 이게 제일 불안해집니다 우리 볼합시다 몇 점심검어 해결하며 본들고 있는 전사 버논 형 코알라 닮아줄게요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아, 저거. 이거였나? 어, 뭐야? 허혈. 어, 얘 혹시... 어, 얘 혹시... 어, 얘 혹시... 나 이거 맞출 거야. 뭐야, 이게?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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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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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에 뿌릴 수사. 두려워. 두려워. 몸 그니까. 여긴여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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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